크래프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크래프토는 2024년 3월 27일 오후 2시 현재 전일 대비 약 527% 상승한 25만 9천 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26일 대비 약 19,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3월 27일 26만 5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4일 14만 6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1월 8일 9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12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8, 8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6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9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12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0.1%에서 약 34.7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3월 26일 약 34.7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5월 24일 약 30.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265억 대비 약 6,874.4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408억 원으로 2016년 36억 대비 약 2만 395.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0.05%입니다. 순이익은 약 4,418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249억 대비 약 1,873.8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3.89%입니다. 크래프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8.4배이며 지난 2021년 43.3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4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4배이며 지난 2021년 4.8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4.2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6.62%, ROE는 7.88%입니다.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은 12조 5,50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1위, 코스피 종목 기준 2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8,49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408억 4,48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418억 4,55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6위, 코스피 종목 기준 7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크래프톤에 대해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9만 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7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4만 6,500원에서 25만 9,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1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